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던 기존 제품과 달리 감전이나 누전, 화재 등의 위험이 없으며 안전하게 설계된 펜으로 안정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맑은 날 하루 충전으로 최대 3일 이상 사용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로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이동해 설치,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자동운전 시스템의 시간 조절 관리 기능으로 낮에는 충전이 되고 해가 지른 야간에 자동 작동되며 해충이 거의 없는 추운 겨울에는 조명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작물 생육에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 해충 유인의 뛰어난 성능을 지닌 해충전용 유인 파장 램프로 해충을 유인해 안전한 저속 고풍량 해충전용 흡입팬으로 해충을 빨아들여 포집망에 포집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또한 용도에 따른 높이 조절은 물론 제품을 바치는 3개의 다리 각각의 높이가 조절 가능해 비탈진 경사면 등 어디에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도장, 시설하우스와 과수원, 산림을 포함한 강변과 해변 등의 유수지와 가축축산은 물론 체육시설, 전원주택, 노인정과 유치원 등에서도 해충의 밀도를 줄이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포획시 곤충 형태가 잘 보존돼 예찰룡으로 활용 가능해 필리핀의 국제미장연구소와 농촌재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 작물부와 같이 교육과 연구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평에서 1000평 이내의 공간에서 빛에 반응하는 모기, 하루사리, 깔다구, 각종 나방류, 멸구류, 풍뎅이류 등 다양한 해충포획에 효과적인 솔라 트랩 이제 해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